조사님 최재 점점점 구미에 계시는 최재 점점 조사님 네 어휴 몇 말이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열 열 열 열 둘 낮에 올라가요 이 포인트는 왜 진짜 낮에 나오는 미친 포인트 하루 20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조항을 주시고 곧장 가셨어요 오늘 조항을 올려드립니다 하루 늦었긴 했지만 군인위천위천 붕어붕어붕어 오늘 화요일이죠 하루 22일에요 다시 시작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열 둘 전부 덩어리 큰 준척 월은 없습니다 네 약간의 걸어가는 전투 낚시터 끝장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 좋아요